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병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룩맨사 이라고 부릅니다 전 이 게임은 기바자에게 공처로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건 액션게임이에요 이건 2d 액션게임이에요 여기 왼쪽에 왼쪽 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껌도 있고 우리 무기도 있고 그리고 수료탄도 던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무슨 뭐 이런 이상한 아이템도 있어요 이 게임은 약간 사이버펑크 그런 점레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게임이에요 이건 이 기바자는 중국인 기바자에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이 게임 한번 확인 드릴게요 일단은 이 친구랑 얘기할까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쁘긴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 게임은 영어가 중국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어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그럼 무브먼트 무빙 옵션도 있긴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서 우리 점프도 있고 우리 이런 대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L 버튼 누르면 우리는 좀 더 빠르게 뛰어갈 수 있어요 네 여기 한번 일단 문 열고 그리고 빠르게 여기 오케이 안돼 아마 여기 뭐인지 오 이건 뭔데 어허허 읽을 것이 많아요 아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읽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요 무빙 옵션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아 읽 읽을 것이 아직 우리 아직 적 하나도 못 봤는데 계속 읽어야 돼요 오케이 우리는 그냥 이 터미널에서 아 뭐 수리도 할 수 있고 힐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갑시다 그리고 월점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들어갑시다 읽을 것인가 읽을 것인가 다시 읽을 것인가 아 네 뭐 도토리에요 오케이 도토리에요 어디 받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수리탄과 아 탄창 좀 받았는데 그럼 여기 내려갑시다 나이스 전 이 게임은 음 그래픽은 마음에 들긴 해요 다만 저 캐릭터는 그 디테일이 좀 뭐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근데 반영 디테일이 참 참 좋아요 저는 그냥 이런 분위기 참 마음에 들어요 그냥 아지아와 사이버펀크 그 조합이 참 멋있긴 해요 그럼 계속 갑시다 오하 와 오하 오하 왜 그런 가망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입어요 오케이 성우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어느정도 그런 태그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성우도 이와 나쁜 놈인 것 같아요 멋있는 멋있는 재킷이 있어요 오라색이 참 멋이긴 해요 오케이 드디어 섬이 시작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 이게 가망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봐요 아 저도 거기 한번 놀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할 거야 아 아 아 무슨 이야기가 있네 저도 알고 싶어요 어 저 똑같은 체스트 타투가 있는데 오케이 오 오케이 헬프바 있어요 컴보 전 그냥 한 버튼 누르고 있어요 그거 봤어요 슬로우던 타임 아 택타클 딜 오케이 이거 한번 어 소류탄 오우와 오케이 바로 얘는 아직 살아있어 어 머리가 날아갔어요 근데 이거 봐요 이거는 아 이거 분위기가 좋은데 이쁘긴 해요 마음에 들어요 맵 볼 수 있을까 오 오케이 아 맵이 이거는 약간 무슨 메트라이트레이너인가 그런 그런 게임인가 스팀 페이지에 따라 약간 로그 라이크라는 말이 음 하는데 진짜 로그 라이크인지 아직 제대로 무슨 전화인지 아직 몰라요 다만 읽을 것이 좀 엄청 많아요 이거는 지금 어 한국어로 된 것이었으면 한번 읽어줬을 거에요 근데 전 이 그냥 즉석에 한국 어 영어는 이렇게 음 근데 소리는 우리 뭘 소리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 가게인가 왜 우리 알아요 사실 그냥 무슨 블랙마켓 가게 여기 있네 팔걸 아 여기 가게야 아 아 아 오케이 역시 약간 업그레이드 시스템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는 무기사일 수 있어요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는 생선이에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이건 생선이에요 오케이 어 그다지 진지한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오 챌린지 시스템도 있네요 우리 10초 안에 3 3 적을 잡아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오 오 하하하하하하 아 그 아 그거 들었어 들어봤어 오오 이거 먹어 저 애들이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스킬칩 그냥 한번 이거 합시다 오케이 게임 참 참 짜인하네 게임 참 참 짜인하네 근데 적들이 그냥 많이 옮긴 것이 아닌데 그리고 욕을 많이 해 욕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여기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R 버튼? 아 오케이 오른쪽 스틱 그냥 위에 눌면 이런 그래픽이 있어요 에 왜 갑자기 이게 그게 좀 이상했는데 으아 구형이 오 어우 쉣 왜 말이야 오케이 게임이 끝났어 헤헤 룹멘서 아 혹시 그래서 로그 라이크 인가 이 게임은 전 이 게임 레이트레이싱 설치했어서 프레임 레이트 좀 낮은 편이에요. 레이트레이싱 없을 때 전 144프레임 받았는데 레이트레이싱으로 80-90프레임 정도 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60프레임 한계로 설치했었어요. 근데.. 저는 참 궁금한데.. 오 우리 집이야? 투톨! 데프앤룹스! 오케이! 우리는 죽을 때마다 이 아파트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록라이크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여기는 여자들이 다 참 이쁘네요. 여기 여자들이 참 이쁘네요. 튜토리얼 그냥 시스템이 엄청 많이.. 아이고 이건 뭐야? 캐릭터? 캐릭터 관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오케이. 근데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3D로 무빙 안돼요. 저도 그런 큰 장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혹시 고양이 쓰다듬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취비구 게임 취비구 게임. 취비구 게임. 나이스. 맥스테인! 우리 스킬 업! 나이스. 이건 뭔데? 나이스. 이건 헬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에서 사이버펑크 그냥 사이버네틱스 발달한 사업이니까 아마 그거 아마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헬스 업그레이드 헬스 HP 맥스타미나 근데 우리 아직 그거 아 더 많이 있어요 컴백도 있고 이건 스킬인가 아 오케이 스킬 업그레이드도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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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fit 아 Trenchcoat 오 이거 봐요 아 시스오 근데 미친 디시 일ge거우 심안하여 다이어리도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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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만나 갑시다 어 키워버 네 네 네 오케이 우리 지금 루프 시작할 수 있는 네 진짜 궁금해요 우리 다시 아까 아까의 미션 다시 해야 하는지 그거 참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환경에서 자동차 이거 자동차야? 아니면 이거 비행기야? 자동 비행기 타는 것이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 있을까? 오토파일럿 있어요 아주 전 안타깝게 되는 건 중국어 못 읽어서 우리 지금 어디인지 몰라요 For the truth and you 경찰? 경찰인가? 아 근데 지금 환영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냥 그 분위기 다만 우리 캐릭터 약간 디테일 좀 많이 없어요 근데 레이트레이싱도 참 멋있긴 해요 참 멋있긴 해요 우리 한번 레이트레이싱 없는 거 확인해볼까? 한번 레이트레이싱 음 여기는 여기 좀 더 레이트레이싱? 한번 레이트레이싱 오프 지금 어떤지 오케이 뭐 레이트레이싱 없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한번 다시 우리 지금 좀더 아 네 퀄리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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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트레이싱 퀄리티가 퀄리티가 좀더 좋긴 하죠 좋긴 하죠 어 안녕하십니까 와이프 즈슈 너 마지막으로 왔어요 네 좀 지났어요 그러게요 잘 지냈죠 아 우리 대박 계속 대박 그냥 멈췄어 우리 대답한 것이 아냐 우리 무슨 아이고 즈슈 아 이제야 마지막으로 왔어요 저녁에 전화가 전화하셨는데 이르랄 이 시간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싶어 근데 그거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 록라이크 그 그 젊르는 이 게임의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록라이크 그냥 그 계속 그 그 그 타임루프 이런거 그냥 이 게임에도 그 스토리에도 있어요 그거 참 재미있긴 해요 어 안녕하십니까 데이브 라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어 여기 계속 가면 안 돼 오케이 엘리베이터 타자 그거는 참 빠른 엘리베이터였는데 어이없다 데이브 레이 데이브 레이 누구이십니까 여기 안돼요 데이브 레이 오케이 데이브 레이 안녕하십니까 데이브 레이 디렉터즈 오피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쁜 나무가 있어요 그거 어 너의 진심으로 저의 진심으로 너의 진심으로 그러게 저의 진심으로 저의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저의 진심으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너의 진심으로 누구나 우리한테 누구나 우리한테 어 다시 돌아왔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어디였는지 잘 몰라요 그 스토리에 따라 스토리에 따라 기자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리스펫이라는 기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미션에서 어 뭐 그 그 나쁜 놈아 얘는 마지막으로 리스펫 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그 미션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미션 어디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인가 아 여기로 가야 돼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에퀴빈 파일 어 우리 혹시 미션하기 전에 무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검 없어도 우리 그냥 펀치 할 수 있어요 나이스 아 기색 보고 싶어요 건 택트클 기계 이건 뭐예요 오케이 지뢰 우리 그냥 지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말이대요 스킬십 이게 뭐예요 아 아까 봤어요 아까 봤어요 이거는요 똑같은 것이 아닌가 좀 비슷하긴 해요 멋있어 멋있어 브릭 아 이거 에이 에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트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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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냥 보통 관청이 아닌가 특별해 보인 것이 아닌데 고마워요 이건 뭐야 던파 이거는 그냥 돌? 하하하하 아 이거 데이프레이야 어 오케이 왜 보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잠시도 이것도 업그레이드 할 것 같아요 와 맵 여기 맵 볼 수도 있고 헉 하고 여긴 기억하 fixes인가 오케이 그럼 미션해봅시다 난이도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스토리 난이도 까지 의 hang 스토리만 보고싶다면 그리고 그 컴백에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그 스토리 난이도로 게임 할 수 있어요 전 지금 그냥 그 일반적인 난이도로 하고 있어요 그 보다 더 어려운 난이도도 있어요 우리 진짜 다시 여기 다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시 두번째 와이프랑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인지 알아요 이거 지금 없는데? 잠깐 혹시 여기 올라가 있었어? 아닌데 아 이거 이 강패가 아니야? 이 놈 왜이러 온 보스가 있는데? 빰빰빰빰 다만 집이 가고 싶다고? 오케이 레벨이 좀 바퀴는데 아 으어어어 으어国에 으아 으악! 워우! 어우워워워 어 전 이미 거의 죽었어! LT 힐링! 에 오케이 힐링도 했었어요 오케이 이 게임은 생각보다 어려운데? 혹 어 생각보다 어려운데? 생각보다 어려운데? 올라가자 친구 올라가자 어 헬스 노이스 레벨이 바꾸어서 참 헉 이거 오우 우리 새로운 어 스킬을 찾았어 아 아아 왠지 룩마다 레벨이 약간 달래요 어 오케이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 재밌는데?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돼? 여기로 어 어 어 어 어 소리 지르는 그 오디오가 너무 그냥 너무 많은 미디어에 있어 있어 그 너무 재밌다 어 어 내려가자 내려가자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어 다시 이 머신은 어 빵 오우 오우 응 어 정말 그냥 몰랐어? 어? 오케이 근데 우리 계속 이 코인 받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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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 그 음 파란색 물건은 그냥 날아가는 파란색 물건은 그냥 그 이코네요 붓머신 오케이 웨픈 안록한 다음에 우리는 그거는 그 아 그 진짜 아 오케이 그그그그그 지레야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 그냥 적들이 죽을 때 말하는 소리 좀 이상 좀 웃기 웃겨요 이상하고 웃겨요 리페어 수리가 안 돼 우리 지금 뭐 살 수 있어? 충분히 물건 없어 아쉽다 오케이 이거 사려고 이 코인 필요해요 근데 아직 없어 여기 들어갈 수 있네 아는데 우리 와드로 계속 가야돼 여기 오케이 나이스 오우 오케이 어 지금 있어? 아닌데 펑 헤헤 헤헤 어 이 엔심 긴 무이가 있는데 헉 헉 죽으려 마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아요 이 게임은 20 유로 게임이에요 그냥 2만 유로 그냥 2만 유로 2만 원 정도 하아 어 어 이는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네 뭐 고마워요 블랙아이스 있어? 아닌데 아 그냥 저도 그런 그래플링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이런 상자에도 어어 뻥 위험하라 아 위험하라 헉 아 아 아 아 아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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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우리 죽었다 아 아 아 아 오케이 우리 지금은 다시 우리 집에 태어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레벨 전부터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참 참 재밌긴 해요 그럼 여러분 이건 룩 멘서입니다 관심있으면 한번 스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말했듯이 전 이 게임 개발자한테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구독 아직 안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아 아 너무